안녕하세요. K-사존 깜냥입니다. 싱크웨이톤 밥쇼크 4D 듀얼 마이크 이어폰의 마이크 테스트를 위해 녹음을 진행 중입니다. 제품명에서 알 수 있듯이 마이크가 왼쪽과 오른쪽 각각 하나씩 달려있네요. 조금은 특이한 형태죠? 좌우 거리감을 느낄 수 있도록 마이크를 조개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테스트 결과 4D 이어폰은 이런 목적으로 설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. 제조사 측 주장을 살펴보면 어떤 방향에서든 소리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설계한 것이라고 하네요. 목소리가 깔끔하게 녹음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헤드셋이나 이어셋 대신 게임용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